제가 이쯤 이때쯤에는 아프리카를 늘 가 있습니다 그래 아프리카를 가 있는데 거기 가면 비로소 제가 사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삶들이 다 잘했다고 해도 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흙탕물들을 먹고 600원짜리 말라리아 킷이 없어서 아이들이 수도 없이 죽어갑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고 한지요 그래 이제 아프리카를 다니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아프리카를 가면 제가 늘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코어라고 하는 케냐의 사막입니다 정말 힘든 사막이에요 거기 가 있으면 앉아있는 곳조차도 힘듭니다 무력감에 빠지고요 왜 그런지 가면은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곳을 가면은 밤이면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뜨거운 바람을 몰고 가요 그리고 이제 날이 어두컴컴해지고 저녁이 되면 늘 그들이 살던 방식대로 의자를 갖다 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별이 쏟아질 것 같고요 여기저기서 하에나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제가 만났던 하나님들을 같이 나누면은 그렇게 울고 은혜롭고 합니다 하늘은 온통 은하수 천지에요 그리고 거기가 적도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저 하늘 높은 곳에도 별이 있고요 이 옆에를 봐도 옆이 별이 있어요 이렇게 지구는 정말 둥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냐면은 별 기가 막힌 사연들이 다 많아요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살 수가 있을까 거기에서 이 꼬리를 이렇게 뒤로 한 전갈에 어떤 아이가 하나가 물렸습니다 거기 무슨 병원이 있겠습니까 간호사가 캐토릭에서 하는 간호사가 하나가 몇 명이 한 두 명이 있는 그곳에는 뱀에 물렸든지 전갈에 물렸든지 독을 해독하는 약들이 있는데 아이가 하나가 물려 그곳으로 달려가 문을 두들기고 살이 다 벽겨져라고 문을 두들겨도 그들은 열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4시에 퇴근인데 그 이후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문 앞에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케냐의 그 힘든 코어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 들어와서도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겠지만 사는 법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이 세대와 동일하지 않은가 이곳에 의사들을 보내고 많은 식량들을 가져가 그 사람들을 진료를 해주고 식량들을 나눌 때 얼마나 마음이 참 행복한지요 그런 척박한 곳에도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애들을 셋이나 되는 애들을 바로 그 사막 속에서 원주민 아이들과 같이 뛰고 놀며 키우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 아이들은 뭐가 될까 우리들은 학원을 보내야 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일어나면 새벽에는 늘 가서 하던 바위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때는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이 아이들 너 성경 몇 번 읽었니 요만한 아이가 친구 약 7번을 8번을 읽었대요 너는 그 중에 누가 제일 좋으니 저는 스테반이 제일 좋아요 어린아이가요 왜 스테반이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쫙 풀어내는 그 설교가 좋대요 두 번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스테반이 저는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무릎을 꿇고 마지막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스테반이 저는 정말 좋아요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런 아이들은 그저 사막에 묻혀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이 될 거야 올해 한 아이가 외국 나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에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될까 의사가 된다고 하는데요 생명공학과를 때려쳐버렸더라고요 오래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의사가 되어 이 코어 지역에 아빠가 하고 있는 평생을 고통스럽게 아이들이 살았던 거기에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어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를 관두겠다고 하고 지금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아이도 분명히 이 아이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아이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나머지 아이들도 제일 막내가 있습니다 제일 막내는 그때가 아마 6살인가 5살인가 6살이었을 때예요 흙바닥에다 흙바닥에서 놀고 온 이 아이가 불쌍해서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너는 소원이 뭐니 내가 다 들어줄게 네가 뭘 원하든지 다 들어줄게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가장 막내예요 이 아이가 얘기하는 게 아빠의 바로 이 사역지를 자기에게 물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하고 무릎을 꿇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 마음이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며 아이들이 공부 똑똑하여 잘한다고 하여 그게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너는 스테반이 왜 좋니 마지막에 그렇게 죽어갔잖아요 힘들 때 얼른 죽는구나 할 때 무릎을 꿇었잖아요 저는 그 스테반이 좋아요 이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우리들의 신앙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거치셨습니까 십자가를 붙들었습니까 십자가를 붙들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들 눈에 있는 들뽀를 먼저 빼내고 남들 눈에 있는 티를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갑니까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만 너희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집이 되어 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쓸려나가고 말 거야 우리 주님의 엄중한 그런 말씀 나도 주여주여 한다고 너희들이 천국 갈 줄 아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장로니? 어떤 교회에 다녔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너 내 신부로 살아왔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순중하지 않으면 주여주여 한다고 내가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중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야 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 교회는 처음 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집회를 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기가 막힌 찬스였습니다 왜? 지금부터 오래전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유 얼른 가겠습니다 이건 목사가 체면이, 체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고요 속은 무조건 가기로 했고 기도해 보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한 전화가 왔는데 우리나라 제일 남단에 있는 지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거기에 소망교회, 장로교회예요 이 교회가 작은 교회, 그 작은 섬의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다들 친척으로 다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기에는 사례비 줄 것도 없고 오히려 제가 돈을 가서 헌금을 하고 와야 돼요 어디로 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얼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지도라고 하는 섬으로 가자 좋은 겨울이었어요 그 겨울에 지도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추웠어요 거기에 여인숙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애들이 자는 방을 비워주고 목사님 내 아이들은 다 옆방으로 갔는데 조립식이라서 소리가 다 들려요 아빠 너무 좁아, 힘들어 죽겠어 숨을 못 쉬겠어 저 사람 언제 가? 이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내놓으면 코가 시려서 못 견디겠고요 뒤집어 쓰면 밑에는 뜨겁기 때문에 이게 도무지 더워가지고요 또 못 견디겠어요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식당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어떤 목사님 내서 대충 밥을 먹고 이렇게 지폐를 끌고 나가는데 그 다음 날은 어느 권사님 내서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권사님 댁으로 갔는데 초라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권사님 밥을 다 잘 차려놓으신 식사를 하는데 방하고 안방하고 부엌하고 요만한 문이 있어서 글로 반찬을 내주고 도무지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시냐 할머니들 두 자매입니다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겠대요 제가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을 다 먹었는데도 안 들어오세요 그래 나가가지고 그럼 나가서 제가 끌고 들어오겠습니다 할머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조그만 방인데 벽을 보고 할머니 쪽진 할머니들이 벽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요 그래서 제가 좀 일로 돌아앉으셔라 했더니 단임 목사님이 소망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이래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우리나라 38선에 이렇게 살고 있었답니다 38선 근처에 근데 거기는 전부 예수 믿는 마을이었대요 당연히 이 어린 아이들도 다 예수를 다 믿는 아이들이었고 그런데 6.25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는 그 6.25가 일어난 거예요 저들이 쳐들어왔는데 피난도 못 가고 어머니는 어디를 가신다고 하고 가버리고 집에는 이 자매 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마이크 소리가 나오고 다들 초등학교 앞으로 나오라고 여기 다 알고 왔어 그러면서 막 무섭게 차들이 다니며 난리가 났더래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여 초등학교 교정으로 다 나갔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없던 마을이었대요 그런데 이런 총을 이렇게 들고요 너희들 다 알고 왔어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안 믿는 것들은 다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요 전도사님서부터 장노님서부터 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왼쪽으로 다 가버리더래요 이 두 자매만 탈랑 거기 남아있는데 너희들은 뭐야 언니 우리는 예수 믿잖아 다들 절로 갔지만 우린 일로 가 그래가지고 이 자매 둘이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오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할머니 자매들이요 그랬더니 인문군이 화가 나서 길길이 뛰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니들은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이 전쟁이 지겨워 우리나라 제일 끝에 있는 지도라고 하는 섬에서 평생 눈밭을 읽으며 그냥 가난하게 행복하게 소망교회를 다니며 지도에 있는 소망교회를 다니며 평생을 보낸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서부터 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민군이 예수 믿었던 사람 같대요 그런데 무슨 놈의 인민군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밑에가 동그란 총을 여기다 메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왼쪽을 믿는 자들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제 오른쪽은 여기인데 마주 있는 여러분들 오른쪽은 이쪽 아니에요 이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가라고 해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여기 살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해 줬어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마주 앉으면 오른쪽 왼쪽이 다 바꿔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자꾸 저쪽을 저를 향해서가 아니라 자꾸 돌아서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획도로 돌아앉아가지고 맞다 그거다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숨을 쉴 수가 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죽음의 현장에서 어쩌면 이 아이들은 다들 왼쪽으로 가버렸는데 오른쪽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이 시대에는 우리는 스테반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밥주 새끼같이 밤과 낮이 달른 그런 신앙은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금식을 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코로나가 유행인 이 때에 특별히 서울이 지금 덜 끌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그래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수를 만나면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분명히는 아니군요 주님만 아시겠지만은 가짜의 신행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하여 이것이 내 몸에 익혀져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며 세상적인 삶을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런 인생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아예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아예 그냥 어려움을 당하대요 저는 옛날에 옛날에서부터 신천지가 자꾸 들어와요 여기 계단을 올라오다가 보니까 신천지 아웃하고 써 있더군요 계단에 저는 들어오지 말아라가 아니라 저는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 또 이 저 뭡니까 깡패들 얘네들하고 같이 꽤 오랫동안 살았어요 꽤 오랫동안요 저도 노숙자하고 함께 살며 냄새가 났어요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애들이 여러 여자애들이 그러더군요 저 아저씨 냄새 난다 절로 가자 그래서 저도 냄새가 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깡패들에게 끌려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눈이 퉁퉁 붙도록 애들을 빼내니까요 그리고 매맞고 올 때 제 마음에는 늘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 생각이 들어 하나님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 성령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다 커 이제는 선교사로 나가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늘 그 얘기를 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저를 지켜주는 애들이 다 됐어요 세월은 벌써 이렇게 흘러가 예수나옵 내년 70인 할아버지가 되어버렸고요 그래도 이제는 희원한 아이들이 저를 다 잘 보살펴줘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아이들이 신학대학 4학년 다니고 할 때 너 학교 때려쳐버려 그리고 신천지로 들어가라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 뒤집는 거야 애들 다 집어넣었어요 막 그냥 하루에 8시간 9시간 10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집어넣었어요 힘들어도 이기는 거야 그리고 이만희는 영생한다고 합니다 죽지 않아요 이 땅에서 왜? 이 땅의 부회사니까 이만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말만 열심히들 해라 아이들은 거기서 그렇게 했어요 워낙 열심히고 뛰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애들은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년 8개월을 학교 다 때려치고 거기 들어가서 모든 걸 다 그렇게 훈련을 받는 어느 날 거기서 조용기 목사 왜 지옥 가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 같은 이름 없는 사람이 왜 올라왔는지 박보영 목사 행위신앙주의다 이 사람은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간다고 한다 무슨 착하게 살면 천국 가요 악하게 살았어도 살인자라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만났으면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그게 오를 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행위신앙주의자야 착하게 살면 된대 지옥 가 하는데 이놈들이 가만히 좀 있었으면 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이 자기들도 모르게 그랬대요 왜 우리 목사님이 지옥 가느냐 그래가지고 다 쫓겨나버렸습니다 1년 8개월간 그 고생을 하고요 그런 것뿐만인가요 한국신학대학 한신대학 거기 어느 날 거기 다니는 애들 감신 다니는 애들만 14명이었습니다 같이 사는 애들 중에 제 침대에 3명이 들어가 자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떨어져요 식탁 밑에 들어가서 자고요 작은 아파트에 20몇 명이 같이 사니 인천에 와가지고 이제 모든 편안한 삶이 처음으로 커텐 있는 곳에 13년, 4년, 5년 만에 처음으로 커텐 있는 집에서 우리들은 살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하여 그렇게 했는지 한국신학대학을 돌아갔습니다 신학과에 어느 날 얘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장승이 섰대요 신학대학에 장승이 섰대요 이런 죽일 녀석들이 있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장승이 싹 없어지냐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뽑거나 잘라버리면 분명히 경찰서 가고 이게 사람들에게 이게 보통 시험거리가 아닌데요 애들에게 아니야 자르는 거야 그러면 방학 때 자르겠습니다 아니야 내일 잘라 그러면 밤에 자르겠습니다 아니야 환한 대낮에 잘라 이게 우리가 지금 죄 짓는 거냐 우린 기도하고 가는 거야 지금부터 밥 먹지 말고 기도해 도끼로 찍어보면 통통하고 안 들어가요 이상한 나무라서 전기톱도 휘어지고 안 들어가요 빨리 잘라버려야 하니까 발길질이 들어와도 매를 맞아도 우리는 자르는 거다 그런데 그리고 제 차가 본 거 차였기 때문에 이 의자 다 빼놓고 장승 갖다가 실어놓으려고요 그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밧줄을 걸고 밑등서부터 뭘로 잘라야 되냐면 흥부 놀부 밭 타는 그거 있어요 그걸 다 슬근슬근 잘르면 쉑쉑 잘라져요 다 잘라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수고하십니다 아유 수고하세요 더운데 이렇게 다들 얘기해 주는 거야 너무 감사했어요 왜들 이럴까 그러는데 저 학교 학부에서 거기에 저 뭡니까 사무실에서 잘르라고 공문이 내려온 줄 알고 잘르는 애들 물도 갖다 주고요 그래 천천히 다 잘라가지고 와서 뗄감으로 써버린 적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그러며 참 많은 날들을 싸우며 살아갔어요 성도 여러분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주님이 마음밥하실 것 같으면 언제든지 앞장서서 싸웠는데 그렇게 싸운 세월이 꽤 오래가고 벌써 저는 은퇴를 하고요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원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저 하나님 말씀이나 전하는 이제 후반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언제든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 개척교회 다 보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 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안 가는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교회를 살리고 오는 사람은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안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억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내는데도 거기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10주 동안 예배드리고 11주에는 교회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저도 개척교회 가고 가서 예배드리고요 11주 감사헌금은 다들 모아놓고 있다가 그렇게 가서 헌금들을 개척교회에 한다 우리 교회는 드디어는 망하게 됐습니다 드디어는 헌금도 정말 월급을 못 주게 되었어요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살아난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문을 닫아버렸어요 제가 있는 내내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단이 되더라고요 본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왜 남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공격하는 사람도 많고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애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께 크면은 좋은가요? 우리만 되면은 되는가요? 같이 불같이 일어나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정말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동성회도 대구에서 동성회 집회가 열린다면 관광버스 열매떼의 교인들 꽉꽉 채워가지고 동성회 가서 두러노서 싸웠어요 누가 제일 반대하는 줄 압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매맞은 줄 압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가가지고 두러놓고 하는 거 안 하기로 하고 왜 했느냐 예배만 드리기로 했지 않느냐 못 보겠는 걸 어떡해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이런 설교하면 잡혀간다고 하대요 이제는 뭐 그런 법도 만들어진다고 해요 인천에서 감히 우리 지역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몇 천명이 골목골목에 숨어 있다가 바퀴 한 바퀴도 여기서는 굴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린 가가지고 다 누워버리고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래서 물론 고발당하고 뭐 별의별 어려운 일들은 그 뒤에는 말도 못하지만 한 바퀴도 못 가고 굴르지 못하고 다 포기하고 돌아갔던 적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지요 왜 이러니 하면 여러분들 박수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고 이것은 박수 받을 일들이 아니에요 저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죽어라고 하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께서 제게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우리 주님이 아세요 하나님 하루라도 좀 종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참 힘든 세월들을 많이 보내왔어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은 가만히 그런 살아온 삶보다도 우리의 앞길 앞으로 다음 타자가 탁 이걸 붙들고 뛰어주는 우리 밑에 애들도 좀 있어야 하는데 어느 때 보면 눈물도 주르륵 나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는데 서러워 이러기도 해요 이제 앞으로 이 땅의 기독교들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코로나를 통하여 또 암담하기가 짝이 없어요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쉬지 않고 스테반 바로 스테반 집사와 같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은 안 돼가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작은 것서부터 하나하나 시작을 하여 내 몸에 익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은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스테반 집사도 넘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죄도 졌을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 다시 또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결국은 그 작은 것들의 힘으로 우리 주님 벌떡 일어나셔서 스테반을 맞이해 주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 유언을 해놓았어요 예야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야 얘들아 뭐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 목사들이 있어요 개척을 해서 다 나눠주면 천여 명씩 다 천몇백 명씩도 하고 목회들을 다 잘들 해요 얘들아 내가 죽으면은 교인들 사이에 묻어라 분봉하지 말고 이렇게 나무르다가 하나 내가 거기 묻혔다는 걸 알아야 하니까 나무르다가 이렇게 예수를 위해 살다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좀 거기다가 써놓아라 비석에다 써놓아라 아프리카에서 죽으면 그냥 묻어도 돼 그리고 배옷 그 껄껄 옷고 한 거 입히지 말고 내가 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입는 이 옷과 그리고 성경을 내 안에 내 가슴에 품어지면 난 다야 다른 거 일치하지 말아라 다른 거 일치하지 말아라 그러다 요즘엔 철이 들었어요 다시 유언을 다시 바꿨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써줘 용서받은 죄인 이름도 쓰지 말고 용서받은 죄인 그거 하나면 나한테는 좋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유언을 다시 바꿨어요 그러면 어쩌면 저희 집에는 저는 어린애들도 단난 아이들도 맡겨요 7개월 된 아이도 저에게 맡기고 지금 초등학생 애들도 다 이렇게 맡겨가지고 저하고 같이 살아가고 보육원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4살 때 저한테 데려온 아이가 있어요 저는 밥도 못 먹고 굶고 힘들고 어렵고 매마저 가며 목회할 그때에 어떤 할머니가 여자아이 4살짜리를 저에게 데려다가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커가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도둑질을 하는지 그럴 때마다 자루다가 제 팔뚝을 10대씩을 때렸어요 그러면 애는 그렇게 팔팔되고 울어요 그렇게 부풀러 올라요 기도해줘 너무 아파 그럼 우리 모자님 안 아프게 해달라고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음 날 또 도둑질을 해요 부은 대일 또 때리고요 제 팔뚝 애를 또 때리고 때리고 지금은 대학원을 다녀요 이제 아이들을 다 돌봐주는 아이가 되었어요 제가 여행을 가면은 얼마 있다 시집을 갈 겁니다 제가 여행을 갈 때면은 이제 집회를 외국에 갈 때 되면 가방을 다 싸주는 아이가 되었어요 어쩌면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묻혀있는 거기에 이 아이도 자기 딸을 데려와 여기 분이 박보영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이야 그러면 저는 하늘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며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있다면 한없이 또 울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게 바로 엊그제에요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내년이면 70인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점점점점 주님 앞에 가까울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는 그 일이 있다면 어디도 마다앉고 달려가야겠다 이게 끝나면 밥도 못 먹고 지금 막 죽어가는 우리 교인도 아니지만은 죽어가는 그분에게 빨리 달려가 그분을 끌어안고 기도해 줘야 돼요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들 삶이 되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은 강력하게 우리들의 기도를 이 땅의 기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의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절대 아무리 금식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제 할아버님 아까 목사님께서 저의 할아버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리교회의 성자라는 분 그분의 소원은 제가 우리 집안에 장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소원이셨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는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올라가 목사 한 수를 받아요 이분은 늘 할아버님은 그날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95세 되시고 제 목사 한 수 받기 바로 3개월 전인가 5개월 전인가 그건 잃어버렸습니다만 담도의 이상이 있어 복관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그렇게 수술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만 제가 목사 한 수 받기 5일 전에 혼수상태에 빠지셨습니다 6일 전이군요 제가 할아버님 그래 병원서부터 혼수상태가 되어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하여 모시고 왔는데 혼수상태였어요 눈 다 붓고 손이 통통 발이 통통 붓고요 할아버지 저고 할아버님과 혼자 있었어요 둘이만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소천하셨어요 할아버님 저 목사가 되는데요 이제 6일 후에 목사가 되는데요 저 어떡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할아버님이 계셔가지고 저는 안심을 했는데요 제가 목사가 되려니 할아버님이 소천하시네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아니까 막 보둥보둥 거리셨어요 몇 시간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때가 밤이었으니까 그래서 얼른 스폰지 벽에 이렇게 껴들였는데 갑자기 공기가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근처의 생각일 거예요 사사사사사사 파사사사사 사사사사 그럴 것 같은 이상하게 잡으면은 소리가 날 것 같은 공기가 됐어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할아버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맹맹이 소리지만은 분명한 말씀이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고 살거라 가장 불쌍한 자들 버려진 자들과 함께해라 충격이었어요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움직이질 못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여러 감독들이 목사 안수로 해줬습니다만 무릎 꿇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변명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려고 하는데 일어나라고 하여 그저 일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저 안성이라고 하는 곳 버려진 사람 우범 지역이 있는 그곳으로 갔더니 네 살짜리 그 여자아이가 저를 끌고 안성천으로 가더라고요 꼭 가야 한대요 나 싫어 다 귀찮아 지금 안성천으로 갔을 때 저를 환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은 안성천에는 노숙자 깡패들 길거리의 아이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지네들끼리 모여 연습을 하여 내 영혼이 은총이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제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주님이 비풀어주신 잔치 같았어요 그런 많은 사연들 수도 없는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크느냐 내가 어디에 장노냐 이거 다 썩어질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 자랑 하나도 안 돼요 너는 내 신부로 살아왔니? 너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왔니? 너는 순종해봤니? 이제라도 늦지 않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나를 끌어안아 주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작은 것서부터 용서해주고 작은 것서부터 사랑해주고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은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모아놨던 것이 있다면은 이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보험 들지 마세요 그까진 늙어가지고 뭘 잘 살려고 합니까? 하늘나라의 보험을 들어놓으세요 그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내 마음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증인들의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들 되게 하소서 그날에 이를 때 많은 소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성도들 그 오랜 예수를 믿고도 나 천국가냐 지옥가냐 저희가 누가 나를 데리러 왔다 악을 쓰며 눈을 뜨고 소천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추한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목말라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하나님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귀한 성도들 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